외교부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자국민의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. 현재 저희의 정의의 요원이 현지 코디네이터와 함께 핵심 인물 접촉 중에 있습니다. 우리한텐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. 가져온 교사반이 뭡니까? 그 직종한 또라이 맞지? 생각만 하다가 사람들 다 찍어나면 생겼돼. 이 사람의 진짜! 국민 몰타임! 서리스를 낸다! 제대로 된 검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. 협상이 틀어졌습니다. 요구 조건을 변경하겠답니다. No trust, no deal. 우리를 도와주겠다. 탈레반과 대면 협상을 하게 해주십시오. 제가 직접 설득해보겠습니다. 방법은 하나뿐이야. 마지막 기회입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군사작전 돌입한다는데! 협상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? 지금 작전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교도관이 위험하다고! I will send you to hell first! 안 돼!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. Que Tiguan Linus. 거기서 모두 다 vote. круп찌 conditioning.